그 다음에 투부정사 더하기 전치사 부분 볼게요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면 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써야 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볼게요 we live in the house 지금 왼쪽이 맞은 문장이고 오른쪽이 틀린 문장이거든요 we live the house 이렇게 하면은 틀립니다 우리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려면 in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투부정사를 써서 변환시켰어요 이 문장을 그래서 this is the house for us to live in 이렇게 변환시켰는데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 지금 요 투리브 이게 투부정사죠 이 투부정사 꾸며주는 명사가 뭐죠 그죠 하우스죠 하우스 더하우스 하우스죠 그래서 요게 요걸 꾸며주는데 이 명사가 전치사 전치사 인의 목적어 지금 이 전치사 살다인데 이 인의 목적어가 지금 하우스에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투리브가 꾸며주는 명사 더하우스가 전치사 인의 목적어자면 부정사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 인을 쓴다 전치사를 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을 썼는데 전치사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구동사라고 하거든요 여기 제가 적었는데 구동사가 동사 더하기 전치사 혹은 부사로 이루어진 그런 동사들을 이제 구동사라고 하거든요 이해 그래서 여기 아까도 지금 하우스가 나왔는데 a house to live in 그래서 이런 앞에 이런 명사들을 꾸며줄 때 구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 세트로 와야 된다 a chair to sit on a friend to depend on 내가 의존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depend를 의존하다 이렇게 외우긴 하는데 쓸 때 depend on depend on 뭐 어쩌고 이렇게 하거든요 depend on my schedule 내 계획에 의존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a baby to take care of 이렇게 하면 틀려요 i take care of a baby 이렇게 하면 틀려요 i live a house 이러면 틀려요 i live in a house 이렇게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구동사의 성격을 지금 투부정사에 적용할 때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어 요 말이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세트로 외우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외울 때 요렇게만 외우는 게 아니라 세트로 뭐 put up with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play with 뭐 이거는 내가 장난감인데 this is a toy to play with 내가 가지고 놓을 장난감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동사의 종류를 외우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비동사 더하기 투부정사 해서 예정의무에도 가능인데 앞에 부분이 지금 효용사적 요건 중에서 명사를 꾸며 주는 지금 구동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명사를 꾸며 주는 거죠 그죠? a house 이 house라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고 지금 seed one 해서 투 다음에 이 투부정사 전체가 지금 앞쪽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효용사적 역할을 한다 그 부분을 구동사 파트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고 일반적인 그냥 형태로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그러면 효용사니까 명사 꾸며 줄 수 있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죠? 그죠? 보호 역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게요 보시면은 비 더하기 투부정사 예정의무 의도 가능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 뭐 day are two, eat out, this weekend 이거 해석하면은 그들은 이번 주말에 외식할 것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투부정사가 지금 비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비동사는 항상 보호가 필요하죠 그쵸? 비동사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투부정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보시면 비동사예요 R, R, R 이 비동사인데 이 네 개가 사실 비슷해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they are two, eat out, this weekend 그들은 뭐 할 것인데 아 뭐 요것도 요거 같은 거 볼게요 You are to finish your report by Tuesday 해서 너는 이번 주 화요일까지 그 숙제를 마쳐야 할 것이다 했는데 숙제를 할 예정이다 숙제 끝날 예정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가능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프린트 보시면은 문제 보실 텐데 이 4개가 애매하게 이거를 하고 이거 비슷하게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명확하게 왜냐면 문법은 명확하게 내야 되거든요 애매하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표현이 사실 좀 흔하지 않거든요 이런 게 쓰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 쓰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일 수도 있고 영어 신문기사나 그런 거를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 B2 동사를 사용해서 이 4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B2를 잘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공부하냐?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은 일단 책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이렇게 쓰일 수 있거나 이렇게 쓰이는 게 좀 낯선 표현이긴 한데 틀린 게 아니구나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시고 두 번째 그래도 종류는 알아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쓰이면 예정 할 것이다 의무 해야 한다 의도 하려면 가능할 수 있다 이거 중에 그리고 하나는 더 운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He Was to become a king 하면 그는 왕이 된 운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명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책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나오는 책도 있어서 하나 일단 써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 종류는 일단 알아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예정 뭐뭐 할 것이다 의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뜻을 일단 알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세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저도 그다지 막 이걸 이게 중요해 이렇게 라고 말씀 드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건 책에 나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한번